저 콕콕 써보면 안 될까요? 와 형 뭐하는 거야? 이거 아니야? 전혀 아니야 이거 아니야? 이게 뭔데? 아 망했다 이 형은 그림이 어 망했다 내가 볼 때 이거 자리 바꿔야 돼 그림을 안 그렸어 나 이런 거 좀 잘해 야 이게 등에 대면 모른다니까? 아 형이 좀 콕콕 그려줘야 돼 형 어머 얘도 콕콕 안 그렸어 이거 어떻게 하지? 진짜 어떤 느낌이냐 지민이 형 이게 뭐야? 이랬다니까? 아 이미 진영에서 끝났어요 이미 너에서 끝났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에서 나오는 것도 틀리고 나에서 얘 가는 것도 틀리고 얘에서 지민이 가는 것도 틀리고 다 틀려 찍어 오케이 그대로 할게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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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형 저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맞춰? 내가 맞춰 볼게 내가 맞춰 볼게 내가 맞춰 볼게 저만 보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내가 맞춰 볼게 내가 맞춰 볼게 내가 맞춰 볼게 이거 다시 뽑을게 너한테 빚어봐 뭐야? 피자요 어 오케이 스틱어 문자에 오내가이쉬마스 내가 안다